네, 안녕하십니까. 윤진입니다. 영상을 찍는 4월 11일 오후 4시 20분이고요. 오늘 두 번째 영상으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영상으로 이제 이지가 올라가 있고요. 두 번째 영상으로 찾아뵙게 되었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차트 보고, 전략 짜보고, 시나리오 짜보는 그런 시간들이니까 무조건 매수하지 마시고 같이 한번 종목 공부한다 생각하시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준비한 종목의 이름은 제목에다 써있다시피 브리지텍 준비를 해왔고요. 6,330원에 7.29% 상승되면서 거래량은 68만 주 정도 나와준 종목입니다. 브리지텍은 제가 11월에 얘기를 했던 종목이기도 해요. 앞쪽에서 이렇게 주가 내려와주고 W 패턴으로 주가 올라가줄 걸 대비를 해서 추세 전환이 나오는 것들을 생각을 해서 봤었는데 실제로 주가가 잘 올라왔던 종목이고요. 그 이후에도 마찬가지로 저점 자리를 계속 올려주면서 추세를 우상향으로 꾸준히 잡아주고 있는 종목입니다. 다만 좀 아쉬운 게 있다고 한다면 아직까지는 저점 자리가 올라가긴 했는데 고점 자리가 쭉쭉 뻗어서 올라가는 느낌은 없어요. 올라갔다가 금방 좀 다시 내려와서 저점만 이렇게 좀 다지고 있는 느낌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자 자리 같은 경우에는 저항대 부근에서 배팅 자리를 봐서 이제는 다시 한 번 더 앞쪽에 있던 상승 흐름처럼 이렇게 올라가줄 거리를 좀 대비해서 배팅 자리로 보는 자리다라고 먼저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런 자리에서 우리가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거는 저점 자리가 올라오고 지금 고점 자리가 제대로 못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나올 수 있는 분위기 같은 경우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약간 이런 식으로 삼각 수련 패턴이 보이기도 합니다. 물론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어요. 여기에 꼬리 자리들이 조금 더 올라오게 되면서 이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올라와서 좀 찍어주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주는 흐름들이 나왔으면 조금 더 이쁘거나 조금 더 강한 패턴을 좀 기대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런 흐름들이 나오는 게 아니라 지금 삼각 수련 분위기 안에서 윗꼬리 저항대를 좀 만들어주면서 흐름들을 만들어주고 있다 보니까 삼각 수련의 느낌과 그 다음에 돌파해야 되는 패턴들도 좀 볼 수 있는 그런 자리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우리가 일각에서는 이런 식으로 삼각 수련을 그릴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도 들기도 합니다. 위쪽에 또 꼬리 자리 부분들이 또 살아있는 편이기도 하고 고점 자리 점점 낮아지는 패턴들이 있기 때문에 정확히 어떠한 패턴 등이다라고 보기엔 어려서 삼각 수련 분위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다라는 것 헷갈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꼭 전반적인 흐름과 지금처럼 좀 짧게 보는 흐름들 꼭 복합적으로 보시는 걸 연습하시는 걸 좀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현재 자리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는 돌파 배팅 자리로서 오늘 좀 강하게 올라와줬고 그 다음 금요일 대비 목요일 대비 거래량이 또 동반되면서 올라왔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200만주, 300만주 거래량을 좀 노리는 그런 패턴을 볼 수 있는 자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뚫고 올라가주면 다시 한번 고점 자리였던 7천원대를 노릴 수 있는 또는 짧게 본다면 6,600원대 중반 자리까지 노릴 수 있는 그런 자리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거래가 많지 않기 때문에 거래가 동반되는 시점에서는 꼭 익절한다라는 마인드를 가져가셔야 우리가 안전하게 매매할 수 있다는 거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분봉 자리 흐름들을 보게 되면 오늘 올라와서 굉장히 좀 잘 버텨주면서 마감이 돼요. 그래서 손절 단가를 좀 타이트하게 가져가게 되면서 손절 단가 잡으면 한 0.8%? 0.8%? 조금 길게 잡으면 이제 1% 정도 손절 단가 잡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손절 단가 대비 먹을 수 있는 기대 스윙률이 좀 높기 때문에 우리가 배팅 자리로서 활동을 할 수가 있고 물론 이런 종목들은 단기나 스윙으로도 스위칭해서 매매도 가능해요. 어떤 자리 자리냐고 말씀드리면 이렇게 저점 자리를 꾸준하게 올라와주는 패턴들이 있기 때문에 앞쪽에 있는 지지 구간대를 깨기 전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분할 매수를 들어가서 고점 자리를 맞아주는 이런 자리들을 익절 라인으로 보면서 대응할 수도 있다. 그래서 짧게 보는 거, 길게 보는 거, 라인들을 나눠놓고 전략을 나눠놓고 대응하시는 게 조금 더 편하실 거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브리지텍도 공부해보시면 좀 도움 많이 될 거고요. 그래서 정리된 거 한번 보여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면요. 종목은 브리지텍이라는 종목이었습니다. 6,330원, 6,290원, 6,250원 여기가 이제 위쪽에서 짧게 배팅 자리로 보는 라인이고 조금 길게 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6,000원 자리, 5,750원 자리, 5,500원 자리까지 우리가 분할 매수 단가들을 잡아 놓은다면 한 번 정도를 대응할 수 있는 자리들 나올 수 있겠다. 1봉상 저항 때 돌파 나올 수 있는 부근에서 마감이 되었고요. 그 자리가 이제 6,300원 자리랑 6,400원 자리 그 자리에서 이제 마감이 되었다. 그래서 1봉상 저점 자리 우상형으로 올려주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분위기, 삼각수련 분위기가 좀 같이 나와주고 있고요. 평균 거래량이 낮으면서 한 번 튀어줄 때는 거래량 200만 주, 300만 주 이상까지도 공부할을 해주기 때문에 그런 흐름들 체크해보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되실 겁니다. 워낙 끼가 많은 종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메리트는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 브리스테까지 공부해보는 시간들 가져와 봤는데 저희가 내일 또 공부하는 종목도 올라가니까요. 구독하고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